아빠가 추고 싶은 춤이 뭔데? 트러블 메이크업 트러블 메이크업 트러블 메이크업 트러블 메이크업 트러블 메이크업 이거 어려운데 트러블 메이크업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눈빛이 한 60%거든요 이거 어려워 현아하고 장현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되게 싫어하시네요 싫어 싫어 남자분이 여기 앞에서 손목을 이용해서요 딱딱 소리가 나와요 그냥 건들건들 주제가 건들건들거리고 여자는 빼는 거고 여자는 자꾸 피해다니고 맞아요 여자를 꼬시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아줌마 말고 아가씨 보세요 아 저건 뭐죠? 앞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을 네 번 두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 약간 내순 여자들의 내순 같은 느낌으로 못해요 어떻게 여보세요 저 여기 있어 어우 좋구나 어우 좋구나 저런 모자리 저런 모자리 아 포도 잘 살려요 잘 알았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어우 좋구나 맞아요 이거요 이거 봐 잘못 찾았습니다 잘못 찾아봤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둘 셋 셋 셋 셋 셋 아 일단 이건 좋아요 시작 좋습니다 셋 셋 셋 셋 여자 준비하세요 갖고 와서 왼쪽으로 다시 뻗어주시면 돼요 팔 동작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손이 남자분이 뒤에 계시면 뒤에서 약간 남자분의 목덜미에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지 그거다 맞아 어우 이쁘다 턱 목덜미를 원 투 쓰리 포 파 씩 확 때릴 것 같아요 파시를 떠났어 저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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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. 야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. 원 투 쓰리 포. 파 c. 저건 봐요. 아 피하네요. 살아야 되거든요. 아 나 진짜 저렇게 하나 줄 알았어. 아 정말 웃긴다. 의사분이 이렇게 가지기 힘드시니까. 아 이렇게 이렇게. 진짜요? 엄청 들이대시오. 아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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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내가 안 할게 이제 아빠가 해봐 아빠랑 아빠랑 이걸 이래가지고 손톱껏 치질 않나 이게 진짜 우스워서 말하겠네 그냥 일로와 네 아빠랑 해봐 뭐 원 투 쓰리 포 마 따라갈 때는 잘해주시면 안 피할거야 아마 그거 알죠? 엄마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아우 너무 보면 되어지네 네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하면 더 잘하네 어허어 어 골반이 골반 봐 골반이 이미 아이돌 골반이야 셋 에이 춥 대사도 트랭 날 수 없도록 입술 아니 뭐야 이게 고환검색대 아이유 아우 정말 아우 어휴 지식